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누워서 리모트 기기로 즐기기 좋은 게임들을 한번 재미나게 준비해서 들고 왔는데요. 사실 플스 포털이든 다른 리모트 기기에서든 와이파이만 괜찮다면 어떤 게임들이라도 플레이하기 괜찮긴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침대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부담없이 즐길 만한 꿀게임들을 한번 싹 뽑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하기 좋은 장르는 너무나도 턴즈 RPG에 국한되지 않을까 해서 턴즈 RPG는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3대장 3개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다양한 장르로 선정했다는 거는 참고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고 신나게 보다구요 자 오늘의 첫번째 게임 데스페로더스 3입니다. 미미미 게임즈의 전술 잠입 전략 최고의 타이틀로 손꼽히는 데스페로더스 3편인데요. 사실 이 게임도 은근히 샥샥 적들 시야 밖으로 돌아 들어가고 캐릭터들 순서대로 착착 바꿔가면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컨트롤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스테이지를 헤쳐나갈지 왁구를 먼저 짜놓고 시작하는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딱 누워가지고 맵 전황을 한번 싹 살피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나가시면 되는데요. 물론 게임하다가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면 개빡쳐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어렵긴 하지만 게임 자체가 무작위 재밌기 때문에 한번씩은 꼭 해보시면 좋은 게임이에요. 다음 게임 리틀라이티메의 1앤2입니다. 공포 퍼즐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거의 횡스크로 꾸며진 으스스한 맵을 누비며 각 맵마다 필요한 퍼즐들을 해결하기도 때로는 적들과 싸우기도 때로는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다가시게 되는데요. 퍼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호러게임이지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서 한밤중에 그냥 침대에서 플레이하기에도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쫓아오는 괴물놈들 피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구간들에서 살짝 컨트롤도 필요하긴 한데 뭐 그정도 싹 누워서 레츠킬르트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걱정말고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사 하나 없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꼈던 정말 갓겜이라서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빌거즈 2입니다. 전형적인 샌드박스형 RPG로 이런 장르야말로 정말 누워서 리몬트 기기로 즐기기 딱 좋은데요. 근데 이런 장르는 누워서 하긴 좋지만 딱 한가지 취향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샌드박스 게임들은 너무 오프널드에다가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창의력 발휘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스스로의 게임을 만들어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적응이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다행인건 득퀴베트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도 있고 어떤 재료를 수집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스토리 중에는 다 가이드를 해주기에 게임에 녹아들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전투도 있는데 큰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참고로 샌드박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엔딩본 이유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스토리모드만 그래도 충분히 했습니다. 다음은 MLB 더쇼24입니다. 사실 피파나 위닝같은 축구게임 넣을까 생각하다가 그거는 아무래도 드리블하고 수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손이 많이 가고 컨트롤도 꽤나 필요한 게임이고 무엇보다 겜마다 빡치면 그냥 패드 던져버리는 것도 부지기수라서 축구게임은 제외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MLB는 축구에 비해서 약간 정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기에 누워서 플레이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스위치로도 재미나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30프레임에 압박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근데 리모트 기기로 렛츠기릿하면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그대로 60프레임으로 말루 홈런 날려버릴 수가 있기에 좀 더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게임 역전재판 1,2,3,4,5,6입니다. 역전재판 시리즈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법정 두뇌자툼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사실은 뭐 쉽게 보면 약간 포인트앤클릭 방식으로 증거품들 수집하고 증인들 만나서 증언들 모아서 분석하고 법정으로 렛츠기릿을 타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적절한 증거물들 하나씩 꺼내주면서 판사 빡치게 안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고한 고객님의 무죄를 입증하시면 되는데요. 누워서 하기에 전혀 부담 없고 어떤 화려한 컨트롤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게임이기에 침대에서 누워서 천천히 즐기기도 정말 좋습니다. 플레이 타임도 굉장하고요. 그러나 게임하다가 살짝 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불통 위에 리모트기기, 덩크슛, 꽂히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은 휴머니티입니다. 어렸을 적에 레밍스라는 게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게임에서 레밍스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한 마리의 강아지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그 강아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빛의 기둥을 향해서 길을 만들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사실 이거 꽤 재밌는데 퍼즐이 상당히 어렵기도 해서 저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군요. 아 VR2 지원 게임이지만 VR2 없이 그냥 패드만 잡고 플레이해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라서 한 번쯤은 레츠 기릿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 발라트로입니다. 침대에서 잠 못 이루기하는 장르, 중독성 개쩌는 장르, 바로 카드 덱 빌딩인데요. 아쉽게도 슬레이더 스파이어가 국내 PS 스토어에는 등록되지 않아서 일단 슬더스 빼고 요거 발라트로로 추천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는 24년도 출시 게임인데 포커 베이스로 펼쳐지는 카드 덱 빌딩 로그라이크입니다. 원페어부터 시작해서 투페어, 봉, 스트레이트, 플러시 프로카, 스트레이트 플러시, 최종적으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까지 각 계급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 얻게 되는 조커 카드, 그리고 기타 아이템 카드들을 활용해서 각 스테이지마다 정해진 점수를 넘기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건 도박 게임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플스파인 경우에는 한글 자막도 지원해주기에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겠군요. 리얼 갓 게임이니까 강력히 추천. 다음은 용과 같이 제로입니다. 사실 액션 게임들은 화려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 많다보니까 사실 누워서 플레이하기 좀 빡센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액션 게임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용과 같이 시리즈는 6편까지는 액션 어둠의 초고 7편부터는 턴제 RPG인데 그냥 이건 제로부터 8편까지 다 누워서 하기 꽤 괜찮은 게임이라는 점 참고 부탁해요. 어쨌든 용 시리즈는 액션 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전투 자체가 막 엄청 부담되지 않고 무자비하게 손바쁜 컨트롤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누워서 플레이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난이도를 울려버린다면 생각보다 빡세지만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한다면 한지형님 키류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눈물을 콱콱 쏟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스 셀세타의 수혜입니다. 사실 이스 시리즈도 엄청 많은데 셀세타의 수혜를 오늘 선택한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누워서 요거 엔딩을 찍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난이도를 하드 이상으로 시작하면 어줍땅이 컨트롤하면 개뚜들게 맞지만 노말정도면 그냥 누워서 대충 공격하고 중간중간 스킬 넣어주면서 싸워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엔딩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단 이스 셀세타를 오늘 갖고 왔지만 이스 8편이나 10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리즈도 노말정도라면 큰 부담 없이 누워서 즐길만 할 거예요. 아 근데 오리지는 생각보다 컨트롤이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셀세타는 제가 직접 누워서 엔딩을 받기에 추천을 드립니다. 구려팩은 좀 고전인데 게임 개 재밌어요. 다음 게임은 하드스입니다. 로그라이크 핵앤슬래시 최고각 게임인 하드스인데요. 사실 하드스는 은근히 컨트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특히나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빡세게 컨트롤하면서 보스를 패턴 파괴하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는 게 꽤나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러나 요게임 저는 닌텐도 스위치로 누워서 정말 오랫동안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컨트롤 필요한데 생각보다 전투 자체가 꽤 가볍고 스피디하게 진행된다 보니까 누워서 플레이하는 것에도 큰 부담은 없더군요. 그리고 올림프스 시들 은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에 난이도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 보다 올림프스 시들 은혜가 제발 잘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맛이 더 있었던 듯 합니다. 아 당연히 로그라이크의 특성상 초반부에 상당히 어렵지만 천천히 캐릭터 패시브 올리고 다양한 기술들 늘려가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적용되고 그냥 누워서 공격 버튼만 무작해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게임 유니콘 오버로드입니다. 전략 RPG인데 요거 턴재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할지 살짝 좀 애매한 장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턴재 RPG랑은 좀 다르게 각 턴마다 공격을 한다거나 스킬을 쓴다거나 아이템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게임에 큰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대신해서 무엇보다 전략 게임 플레이가 이 게임의 승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캐릭터들을 하나의 부대로 만들고 그 부대들을 운용하며 그 부대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전투방식을 전부 설정해주시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스킬을 써라 또 어떤 적을 먼저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각 캐릭터들별로 매우 디테일하게 지정해주고 그렇게 설정된 값에 따라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꽤나 재밌는 부분이 조합만 잘 짜고 전략을 잘 짰을 때 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적들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싹 누워가지고 자신만의 전략을 펼쳐내고 바닐라웨어 특유의 아름다운 그래픽과 장대한 대사사 속에서 재미나게 게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좀 타는 것 같긴 하지만 취향만 맞는다면 시간 순삭되는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이 상북지 14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실 상북지 14편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파워업 키트에다가 이것저것 기능을 다 빼버려서 최악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상북지는 상북지라서 게임 자체의 중독성은 여전히 잘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드 최저가도 꽤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누워서 상북통일의 깔끔한 맛을 맛보기에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아 상북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물론 같은 장은 아니지만 문명이나 애평 같은 중독성 개쩍은 게임도 누워서 플레이하기 정말 괜찮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11의 S입니다. 지금부터 턴지 RPG 제가 개인적으로 손꼽는 3대장을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사실 턴지 RPG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하든지 누워서 플레이하기 가장 좋은 장르니까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득회 시리즈 중 11편만 들고 왔지만 얼마 전 출시된 10편도 그리고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득회 3편 리메이키도 뭐 전부 누워서 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아 득회 시리즈 말고 박판 시리즈도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판은 개인적으로 6편이랑 10편은 꼭 해보시길 바래요. 가능하다면 12편도 뭐 재밌으실 거예요. 다음 게임 페루스타 5도 로열입니다. 페루스타 시리즈 5번째 타이틀로 이것도 역시나 현재 RPG 장르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게임인데요. 재밌고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긴 편이라 플레이 타임에서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한두 시간씩 정도라도 천천히 밀어나가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5편뿐만 아니라 4편 골덴도 재밌고 얼마 전 출시된 페루스타 3 리로드도 굉장히 잘 뽑혔으니까 페루스타 시리즈는 싹 다 누워서 띵울거리면서 박살내버리시길 바래요. 마지막은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오픈월드 턴제 RPG 발더스 게이트 3편인데요. 사실 이건 저도 누워서 리모트 기기로 즐기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꽤 할만합니다. 아무래도 대사가 엄청 많은 게임이기도 해서 이거는 뭐 포터블 기기에서 작은 화면으로 글씨를 다 읽을 수가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그건 뭐 별 걱정할 필요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투할 때도 어차피 턴제이라서 천천히 전황을 잘 살피면서 적들 각개 격패해 나가는 것도 추명했습니다. 사실 발더스 게이트는 책상이나 소파에 앉아서 게임하다가 아 좀만 누워서 하다가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이게 현실이 되니까 좋더군요. 포터블 기기는 딱 리마스로 레츠키를 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막 어디 가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뭔가 집안에서 하다가도 그냥 그거 그 상태 그대로 침대로 가지고 레츠키를 타는 그 맛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플스 누워서 하기 전혀 부담 없는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포털이 정발되기도 했고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백보너 같은 리몬트 기기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플스 게임도 누워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듯합니다. 물론 누워서 화려한 컨트롤을 뽐내면서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손가락에 부담을 내려놓고 천천히 즐겨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다면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일단은 다음에도 또 신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쎈축 뼈뼈병